인잠이 작용하느라 인하여 잠으로써 잠이라는 것은 경계상을 글 마음에 늘 보고 생각하고 글들을 잠이라고 해요 잠으로써 스스로 경계하게 한다 그 시잠의 왈 잠은 참 굉장히 좋아요 꼭 읽어보시고 자세히 새겨보세요 그 시잠의 이르기를 그 골시자 보는 것에 대한 경계를 쓴 글이 시잠이지요 시잠의 이르기를 심해 본허하니 마음이여 그죠? 마음이여 본허 본래는 허령불매라고 했지요 대학에서 텅 비어있지만 어둡지도 않고 심류막직한 거라겠지요 마음이여 본래에 비어있으니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어요 마음이 비어있는 공간인데 공간이니 응물무적이라 물은 사물입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이런 물체를 다 폼하는 물입니다 모든 사물에 응할 때마다 응해도 무척 흔적이 없어요 어제 저 사람 본다고 해서 그 사람 본 것이 내 마음이 꽉 차고 있다면 마음이 금방 포화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질 않아요 조지유유하니 그런데 그 심류막직한 그 마음을 조절한다 잡는다 갖는다 그럴 때 조자지요 그것을 잡는 데에 유효 요점이 있으니 어디 있느냐 바로 시위지 측이라 보는 것이 바로 그 법칙이 되느니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마음속에 맺히는 게 다르다 이거죠 거기 이걸 좀 자세히 본다는 의미에서 호시왈 한 잔주를 잠깐 보고 갈게요 그 페이지 마지막 동그라미 있어요 호시왈 심해 본허자는 체야오 마음이 본래 비어있다는 것은 본체론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응물무적자는 용입니다 용처는 체용으로 말한 거예요 체모소 질질 질자는 막힐자죠 본체에 있어서 막히는 바가 없게 되면 용무소체니 쓰이는 자리에서도 막히는 바가 없게 되니 자기 본연을 그것이 바로 본연의 본래 마음의 모습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폐교어전하면 이 교자는 사귈 교자지요 사귄다는 것은 혼자 사귈 수 없지요 두 가지지요 뭡니까? 내 눈하고 사물하고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저 사물과 내 눈과 내 눈도 사실은 물체일 뿐이잖아요 서로 사귀어서 가려진다면 기준 즉 천한 그 속마음마저 그 물건과 물건끼리 사귀는데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거 즉 빨려가게 된다 이거 그러니 제지여 외하야 외부적인 외적으로 내 눈하고 사귀려고 들어오는 모든 물체들이죠 그런 것들을 제지하여 통제해서 이 안기네니라 그 속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할증이라 우리 여기서 왜 흔히 쓰는 말 있지요 견물생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견물 물건을 보는 것을 내가 조심하면은 생심이 안생기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제지여 외하야 이 안기네니라 그러니 극기 복리하면 얘가 자신의 그 눈을 통해서 보는 욕망이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본연의 예로 회복되어 돌아온다면 구이성일이라 오래 이다보면 성자는 천도는 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는 성지입니다 그니까 자연이언으로 돌아갈 것이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는 것은 첫째로 보는 것을 조심해서 속마음을 탈환하게 해야 된다 보면은 병이 되고 안 보면 약이 된다 그런 말이 되나요? 기청자매 말 이제 듣는 겁니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안 듣는 이만 못하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청자매 이르기를 인류병인은 번호천성우되 지음을 화하야 수만 기정하나니라 인류병이 인류병이 병이라는 것은 이게 병자가 잡을 병자고 이자가 떳떳할 이자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본래 타고났을 때의 본연적인 양심을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병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의 기본적인 양심은 본호천성우되 천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준 인간의 성품이지요 천성의 근본을 했지만 즉 사람마다 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천연적으로 아주 선한 성품을 다 지니고 있으되 그 말에 지유불화하야 이 지자는 육체적으로 보는 지각입니다 지각운동의 지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각입니다 내가 아는 건데 그거 먹으면 맛있더라 그거 입으면 좋더라 뭐 이런 거 그거는 뭐 하더라 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얻어지는 지식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입니다 그 지식이 육자는 육외한다 꾀인다 그런 뜻이죠 그 아는 것이 자꾸 나를 저게 좋은 건데 저게 좋은 건데 이렇게 꼬셔가고 물화 또 그 물건에 봉화가 돼버려요 그 물욕에 쫓아가서 그 물 내 본연적인 천성을 잊어버리고 물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에따 저놈은 아는 것도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런 말이 다 지움으로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정 하나입니다 드디어 그 바른 정대한 후연지기 할 때 바를 정자죠 정대한 것을 망 잊어버리게 잊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잊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탁피 선각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사람의 실체고요 우리가 흔히 듣는 걸로 인해서 나오는 패단이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 거죠 탁피 선각은 저 우뚝한 선각자들은 지지 유정이라 그칠 곳을 알아서 정해지는 바가 있었다 이거죠 지지 유정 그칠 곳을 알아서 정해짐이 있었다 물화까지 안 가고 아 이건 물욕은 물욕 내가 지킬 건 이거 딱 그칠 선이 있었다 이거죠 한사 존성 이 한사 존성이란 네 말만 써도 평생 공부가 돼요 그죠 이 한자는 막을 한자입니다 막을 한 사악함을 막고 즉 여기서는 이제 청잠이니까 사악한 소리지요 나를 꼬시는 소리 나를 하사 홀리는 그런 소리 달콤한 소리 그런 것을 막고 존성 내 마음속에 참된 그 성을 보존해서 한사 존성이란 네 글자가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비례물청 하나니라 예가 아니거든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볼시자하고 볼간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죠 들을청자하고 들릴문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거기 414페이지 마지막 동그라미 주에 있는 겁니다 잠깐 보실까요 시여 간견이 부동하고 톨을 골고 떼어보세요 청여문이 부동하니 여 비례지색이 여 비례지색이 약 과목이여든 변 과료요 불가유요 시지지심이며 비례지성이 약 입이여든 야 과료 과료요 불가유요 청지지심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볼시자 볼시자와 볼간자 볼견자입니다 간견 그것이 부동하고 같지 않고 들을청자와 들릴문자가 같지 않으니 비례지색이 예가 아닌 그런 색이 약 과목이여든 눈앞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벌거벗은 사람이 내 눈앞으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야하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지 그 얘기에요 변 과료요 문득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게 해버리고 불가유요 시지지심이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것이 비례물씨입니다 지나가는 거는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지 보이는 것은 그냥 지나가게 하고 역부로 보려고 고개를 돌려서 마음을 두고 보지는 말아라 그 말이죠 또 비례지성이 약 입이여든 예가 아닌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거든 야 과료요 또한 야자에요 또한 그것을 지나치게 내버려 두고 불가유요 청지지심이니라 그것을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갖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비례물청 비례물씨가 된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억지로 눈 딱 감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감으면 사고나는데 그죠 귀 언잠의 말 그 말에 있어서 잠을 부치면서 말하기를 아까 시잠과 청잠은 외적인 사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내 뱉는 자리에요 기 언잠에 이르기를 인심지동히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 움직임이 인원이선 하나님 말을 인해서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되나니 밝음 조망이라사 내사 정전하나니라 이 발자는 말을 발설할 때 그런 뜻입니다 발설할 때 금 금지를 하고 뭘 금지하냐면 조와 망을 금지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조는 조급함입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다보면 그거를 좀 천천히 하려고 금지를 하고 망자는 이게 경망함이니까 함부로 내뱉는 겁니다 생각 없이 아무거나 풀풀 던지는 것이 망입니다 망령띠 말이죠 조급함과 망령띠을 금지해야만 함부로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만 내사 정전하나니라 속 내 마음이 정전 아주 편안하고 전인해질 것이다 이거죠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거다 이거죠 거기에 경헌보시고 잠깐 줄을 보세요 조속히하고 조급하다 할 때 조자는 기에 해당되고 망은 속욕이니 망이라는 것은 욕심에 해당되는 것이니 불의의 기소 동고로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 고요해질 수가 있고 불의욕 소 분고로 전이라 그 욕망으로 인해서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인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마음이 신시 추기라 그래서 추기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은 게 있지요 하물며 신자에요 하물며 말이라는 것은 추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추기는 지금 말하면 저 문으로 말하면 옆에 이게 문 여다지니까요 저기 저기 버티고 있는 것이 추일 거에요 그죠 추라는 것은 뭐 문 문 문 저기 지돌이니까 문을 매달은 그것이 추에요 그리고 이 기라는 것은 혹시 궁노락에서 저기 그 활 멀리 400m 500m 날아가는 활이 있어요 이렇게 딱 기계를 당겨서 방아쇠 해가지고 총 쏘는 것처럼 딱 하면 400발이 한 번에 날라가고 막 그런게 있더라구요 궁시방물관 가보니까 그럴 때 이걸 이렇게 딱 당기는 그거 있잖아요 주라고 맺은 거 그것이 바로 여기 기에요 놓기만 하면 발사되는 그런 거에요 그리고 추 라는 것은 저걸 기점으로 해서 여닫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추기라는 말은 우리 입이지요 입 입이잖아요 입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그 출입문과 같고 여기서 한마디 툭 뱉으면 바로 쫙 나가는 거니까 하물며 우리 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할 때 추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니 그 말 한마디에 흥융 융 자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게 특히 전국시대 때 소진장이 같은 사람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쟁 일으키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또 출호 이 호 자는 우호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는 것이 출호지요 다시 정리를 하면 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할 때 추기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전쟁같이 그런 일도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정말 몇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계기가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 길흉 영욕이 유기소순이라 길하고 흉하고 영광스럽고 욕댐이지요 길흉 영욕이 오직 그것이 불러들인 바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하고 아주 영광스럽기도 하고 욕댐도 불러들이며 그들아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더 보자고요 거기 진시왈 한 줄을 잠깐 보세요 진시왈 문지합볕 소개 제추하고 이게 노자입니다 노지 장이 소개 제기하니 인심지 동의 유선악하야 유언이 선지 이후에 현어외 하나니 시여 인지 추기하라 요걸 제가 풀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문지합볕 소개 제추하고 문을 열고 닫는 것이 그 메어 있는 바가 바로 추위에 매달려 있고 노지 장이 장자는 팽팽하게 당긴다는 뜻의 장자고요 이는 쏘고 난 다음에 느슨해진 것이 이 입니다 팔을 팽팽하게 당기고 나가기 느슨하게 하는 것이 메어 있는 바가 기다 이거죠 기니 인심지 동의 사람 마음의 움직이는 것이 유선악하야 선도 있고 악도 있어서 유언이 선지 이후에 현업에 하나니 말을 인해서 베풀어진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나니 시여 인지 추기하라 이 또한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추기에 해당되더라 이거죠 그러니 상 이즉 탄이요 이 상자는 상처를 입는다 잘못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자는 이게 쉬울 이자입니다 쉽게 내뱉은 말에 그 상처는 탄 탄자는 허탄하다 거짓디다 다시 말하면 이 탄자는 실천할 수 없는 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상번즉 지하며 이 번자는 번거롭지요 말이 너무 많은 거죠 번거로운 번거로운 것에 손상된 바는 지 지리멸렬이라는 말 있으시죠 핵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을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핵심을 잃게 되고 그죠 말을 쉽게 하면 실천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런 말이죠 기사물오 아이고 기사물오 기자는 자기기 자기기자에요 사자는 함부로 내뱉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물오 물자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물입니다 남들이 오 오자들에게 거스릴 오자지요 내가 함부로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거슬리게 말을 하고 칠패 내비 이 폐자는 이치에 어긋난 말을 내뱉는거죠 지금 말하고 쌍소리하는 겁니다 xx 새끼 뭐 이렇게 하는거요 그 어그러진 말을 내뱉게 되면 돌아올 때도 또한 내 비위에 맞지 않는 내 비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돌아오려 되나니 비법을 도하야 흠제 훈사하라 이 도자는 말할 도자지요 법도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아서 흠제 훈사하라 흠자는 공경할 흠자지요 조심하고 조심할지어다 훈사 가르칠 훈자고 말씀사자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라 기동자메왈 기동자메왈 그 동자메 이르기를 철이는 지기하야 철이는 이 기자는 밑에 평성이라고 써있지요 기미기자에요 철이는 기미를 알아서 성지여사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행동하기 이전의 기미를 먼저 파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동의 출발점은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는 기미를 알아서 성지여사하고 생각에 참되게 하려고 하고 생각에 거짓없게 하려고 하고 생각이 거짓없고 참되면 행동도 바로 그렇게 참되는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지사는 여행이라 뜻이 있는 선비는 지사는 여행 이 행실 할 행자입니다 실천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지사다 이거죠 수지여 위하라니 그러니 그 사람은 하는 데 있어서 수지 지키려고 한다 하는 것을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해서 할 일만 딱딱 하는 사람이 지사다 이거요 술리지여요 이치의 순 이치를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유 너그럽고 우리 넉넉하고 종욕유인이 욕망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위태롭게 되나니 조차 극념하야 조차는 잠깐 동안을 조차라겠죠 잠깐이라도 극념 극자도 능히 극자입니다 능히 잠깐잠깐이라도 생각을 해서 전긍 자지하라 전긍 두 글자는 전전긍긍입니다 조심조심하는 것으로 자지 스스로를 갖도록 해라 뭘 갖습니까 행동건의를 갖도록 하라 그렇게 하다보면 습여성성하면 습관과 익히는 우리 습관이죠 습관과 본성 본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습관이 점점점 굳어져서 본래의 착한 성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굳어진다면 성현 동기하리라 성인과 현인들처럼 그런 길로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는 난 차장 문답은 내가 살펴보건대 이 장에서 추구 받은 질문과 답변은 네 천수신법의 전류지 공자님의 신법을 전수하는 것에 있어서 전류 아주 간절하고 요약된 말씀이니 비지명이면 불륭찰기기요 지명이 아니라면 지극히 밝은 사람이 아니라면 능이 그 기미를 살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비지건이면 불륭치기결고로 지극히 건 이 건은 이게 주저앉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겁니다 건장하다 할 때 건자입니다 지극히 건강한 지극히 아주 권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능이 그 결판을 이룰 수가 없다 그 결정을 이룰 수가 없다 고로 유안자 득문지요 오직 안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야 득문지 이 내용을 들어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범학자여 불가히 불면내라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도 또 요자리에서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기 나름대로 다 보고 듣는 나름대로 실천하고 결판을 지어서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이죠 정자 지 잠이 정자의 그 사물잠 있지요 내가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잠 그 사물잠이라고 그래요 정자의 잠이 발명 친절하니 아주 친절하게 더 자세하게 밝혀서 뽑혀놨으니 학자 우의 심안이니라 학생들이 더욱 더 깊이 완자에게 구경할 완자입니다 즉 자세히 살펴보고 해가 있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